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충북에서도 사람들이 대피하고 천정이 내려앉으며 공포의 밤을 보냈습니다. 진원지에서 100km 넘게 떨어져 있지만 진도 사이의 강도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고등학교.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 수십 명이 갑작스런 진동에 놀라 뛰어가고 교실에 있던 학생들도 교사 지시에 따라 교실 밖으로 대피합니다. 전교생 700여 명은 운동장에서 추가 이어진 우려 속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.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분이어서 당황스러웠어요. 여기서 정말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. 고층 아파트 주민들도 공포에 떨었습니다.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독서실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이 놀라고 지하주차장과 주차된 차들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. 음성에서는 1층짜리 가정집 안방 천장 일부가 30cm가량 주저앉기도 했습니다. 또 편의점 진열대가 요동치며 직원이 놀라 빠져나가는 등 지진의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. 손님 계산하고 있는데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처음에는 손님도 지진 났나고 나갔고 지진 여파로 KTX도 서행하면서 오송역을 지나는 열차 10대가 최대 2시간 40분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도내 대부분 지방에서 기록된 진도는 4.0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. 유례없는 강한 진동에 충북 소방사항실에는 2천 건이 넘는 신고와 문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